남자 커버 댄스가 돼요? 네 어떤 어떤? 저는 원래 태양 선배님이 많이 커버했어요 아 근데 오래만 해가지고 혹시 원하는 노래였어요? 링가링가 음악 주세요! 오! 오! 아싸 좋다! 좋다! 이야 근데 지금 무슨 느낌을 받았나요? 아 진짜 크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춤추는 모습이 아이 이 동작이 어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이렇게 파워풀하고 춤을 잘 추는데 타이니지에 막 개인 섹시 막 이런 거 추려면 좀 간지럽지 않아요? 저는 괜찮아요 원래 춤을 좋아해가지고 아 어떤 춤이든 네